가족 가족 가족은 부모와 자식들을 포함한다. 母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키워준다. 아버지 아버지는 나와 숙제를 함께 해준다. 부모님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. 자매 나는 숙명이란 자매가 있다. 형 저는 형과 형은 함께 놀아요. 형 형제 형제 형제는 남동생이나 여동생입니다. 소 할아버지 할아버지 및 할머니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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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. 어머니 어머니, 리사는 아빠의 자매입니다. 삼촌 삼촌마크는 엄마의 형입니다. 사촌 사촌은 집안친구와 같습니다. 메이코 조카 내 조카는 귀여운 포만입니다. 오이코 조카 내 조카는 활발하고 재미있습니다. 베비 아기 베비가 날개치고 소리쳐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은 놀고 배우고 싶다. 요지 요지 유아 요지와 아드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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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양은 가족들을 엮는다. 아이 사랑 아이 사랑은 우리를 엮는 끈이다. 하그 안아주기 안아주기 사랑은 사랑을示습니다. 사랑은 사랑을示습니다. 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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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는 관심의 표현입니다. 이에 집 이에 이에 가족 집은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. 저녁 식사 저녁 식사 가족 저녁 식사 는 가족과 함께합니다. 내 시간 췄침 취침 취침 이야기는 우리를 잠에 듭니다.